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당진과 서산시 등에 집결해 있던 조합원들이 모두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. 당진에서는 현대제철과 글로비스 등 송악면에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로 위 수백여 대 화물차와 천막을 철거하는 등 오늘 오전 현장을 정리한 뒤 빠져나갔습니다.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오일뱅크 공장 앞에 있던 30여 대의 탱크로리도 도로 점거를 풀고 복귀해 내일부터는 기름 수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와 함께 대산단지 석유화학기업들도 출하가 안 돼 공장 내부에 야적했던 제품들을 다시 반출하기 시작했으며 대산항을 통한 수출도 다시 정상화되게 됐습니다.